올 1학기 시범 운영하는 대구 지역 늘범 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구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왜 그런지 김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늦게는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늘범 학교. 대구에선 70개 초등학교에서 올 1학기 시범 운영합니다. 이 학교들이 4천 명에 이르는 신입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늘범 학교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평균 66.1%. 9개 구군별로 보면 90%를 넘는 곳들도 있지만 수성구는 51.4%로 가장 낮습니다. 막 시작해 검증되지 않은 늘범 학교보다 학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는 늘범 학교라는 시스템에 노출되기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전문 교육기관에. 늘범 학교가 조기에 자리 잡지 못하면 소득 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키우고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늘범 프로그램이 교육을 떠나서 보육의 어떤 빈부 격차를 유발하는 그런 일이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현장의 우려도. 대구시 교육청은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범 학교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또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 2학기부터는 1학년, 내년부터는 2학년, 그리고 후 내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시행 예정인 늘범 학교. 양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을 대체할지 다음 주부터 시험대에 오릅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